날씨 너무 좋다 와 이거 너무 이쁘다 나 여기서 좀 더워 지내야겠어요 되게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인 것 같습니다 날씨 너무 좋다 미연이 갈 때마다 미연이 갈 때마다 미연이 갈 때마다 아니 근데 무슨 튀긴 너가 이렇게 나와 나 참 귀엽다 나 참 귀엽다 하이 오늘 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? 아 아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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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고 아이고 아들 제ılar 막 따라와야 돼 ㅋㅋ 나 또 어디에서 파는 것 같은데 에패소스? 네 왜 에패소스하는거 같아요 How much? 5리라? 5리라, 오케이 말이 있어? 말? 와, 귀여워 너무 귀엽다 와, 나 이거 타고 싶지만 오는 다 탕수울이지 4리라, 2리라, 2리라, 4리라 이곳은 2km입니다 이곳은 더 짧은 곳 우리가 볼까요? 여기? 가사 무슨, 여기서부터 유저기 시작되는 것 같아 헉, 저거 뭐야? 와 신기한데? 뭐라고 하는거지? 이게 무슨 글씨죠? 어 내가 조금만 더 껐어도 보고 싶어라 아직 그걸 하고 있는 중이구나 여기 룸메이트가 있어 와 깜짝 놀랐네 여기서 만나서 얌마 귀엽다 너랑 사진 찍을래? 도도하다 도도해 아임 꼬레 오 베리굿 베리굿 한국에서 촬영한 시간에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로마시대 때도 역시 돈이 거시기 했던 게 그 돈이 많은 부유층들은 저기 앞자리에 앉았대요 그래서 앞자리는 되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뒤로 갈수록 일반 시민들이 그냥 앉는 자석인데 여기 돈 많은 사람들이 앉는 다니는 계단은 죽을 것 같진 않습니다 노예 전사가 싸우러 나가는 기분이 이런 기분인가? 대박죠? 벽에 글씨가 써져 있는 거 보세요 도저히 읽을 수 없죠? 우린 하도 못해 나무도 대박이야 이거만 나왔는데도 멋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그땐 더 멋있었을까? 와 여기 진짜 웅장하다 이 여신상이 뭐 의미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쓰있나? 여기 여신은 오바지가 없나? 도서관님 보존이 잘 돼있네 도서관님 보존이 잘 돼있네 도서관님 보존이 잘 돼있네 저거 안다고? 이거 안다고? 이거 화장실이에요 이게 공중화장실입니다 아니 이렇게 붙어서 싼다고? 아니 좀 칸무기 좀 해주지 이게 좀 더럽긴 한데 오래됐으니까 상관없겠지 근데 여기에 무슨 물이 흘러서 뭐 그렇게 냄새는 크게 안 났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흐르는 깨끗한 물은 돈이 많은 부유층들이 쓰고 이제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은 일반 시민들이 썼다고 해요 여기도 머리가 없네 왜 자꾸 머리만 없어 머리가 계속 없으신 거 여기는 아주 시간을 많이 써야겠다 볼 게 너무 많아서 어? 여기 나가는데네 빨리? 어 무서워 뭐야? 무서워 더운 가자 여기는 여기는 저 같은 역사 무지렁이들도 얼마나 고소입니다 하드리아노스 신전 하드리아노스 신전 제가 알기로 저게 앞에 있는 게 니케 승리의 여신 니케고 뒤에 있는 게 메두사 에요 진짜 쟤는 메두사 같이 생겼다 저게 대만이야 파만기 아니고 오 얘네는 얘네는 진짜 버전이 잘 됐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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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분수대입니다 오르테미오스랑 트라잔 황제에게 기증한 분수라고 해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크리스 로마 신화에서 왔던 헤라클레스 게이트 오 오 헤라클레스의 문입니다 여러분 오 신기한데 오 오 오 o 오 오 오 오 오 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또 운영업장입니다.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작은 운영업장인데 1,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해요. 와! 유! 상용! 우리 한국에 왔어요. 한국에 왔어요. 한국에 왔어요. 안녕! 안녕! 한국에 왔어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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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